안녕하세요. 작전장교 김대희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지금 현재 2시 3분 정도 되었는데요. 우리기술투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기술투자, 전일대비 마이너스 3.94% 허락한 9,260원의 거래가 재개되고 있는데요. 자, 거래량을 일단 전일대비에서 굉장히 극감하면서 제가 거래량이 없는 매도는 제가 뭐라고 영상에 항상 말씀드리나요? 허수다, 험해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일단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 일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단선인 우리 오일선이 바짝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 분명히 이북은 9,2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분명히 투자하는 심리로서는 굉장히 불안함을 가져갈 거다. 하지만 제가 우리기술투자를 요즘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린 이유가 있죠. 우리기술투자, 어저께 어땠습니까? 제가 이미 저희 필승 2기자방에 들어오신 분들 위에 보시면 옥터바 30 보이시죠? 30일자, 30일자 오전에 전일추천가 대비 15% 수익권 진입합니다. 트럼프 테마 관련주로 엮이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만원 부분에서 정리하고 다시 눌림목 제 진입시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제가 짧게 수익을 끊어냈어요. 이유가요, 우리 선배님 저는요, 주식을 전혀 안 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했어도 단 1원도 주식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제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저는 오로지 선배님들 유튜버지 않습니까? 좋아요, 구독. 사실 이거 바라보고 그게 제 월급이고 저희 집안의 봉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순히 제가 월급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좋아요, 구독들이 많아지면 우리기술투자 있죠? 이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왜? 유튜브 로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아요가 많이 올라가면 유튜브 추천이라는 로직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우리기술투자 내보내면 사실 300회, 400회? 저희 구독자가 5만 4천이 넘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100명, 1000명, 1만 명 우리기술투자자의 주주분들이 한 곳에 모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세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눌림목에서 한 번씩 일단 수익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고 벌써 이게 두 번째니까 30% 이상 수익을 냈죠. 그렇다면 우리기술투자 어저께 문자 주신 선배님들 제가 저희 방에 무료로 다 초대를 해드렸는데 아니면 문자로 받고 계신 분들도 있죠, 대응 전략. 이거 들을 때 제가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기술투자, 트럼프 관련 테마로 엮인 건 맞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급등을 나와야 똑같아요. 누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처럼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던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사실 업비트에 대한 이런 시장에서 판단도 올라가게 되겠고, 업비트에 지금 어떻게 지분을 갖고 있는 두나무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기술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 수 있다. 한 화가 있고 우리기술도 전부 다 두나무 지분이 있지만 하나는 이번에 뭐가 들어갑니까? 세무조사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총이 가벼운 우리기술투자 얼마든지 변동성이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우리기술투자를 만든 게 우리도 함께 움직이면서 이런 대응 전략 가져가자. 제가 오전에 오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기술투자 좀 전이었습니다. 지금 3.84% 오전에 말씀드렸죠. 엄청난 변동성 있는 종목이라 쉽게 진입하시면 안 된다. 왜? 문자로 오전에 그럼 우리기술투자 좀 더 살까? 라고 문자 주신 분들 계셨어요. 제가 우리기술투자 오전에 1.24%였죠. 지금 들어갔다면 마이너스 2% 굳이 손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 저저히 이탈하지 않은 엄청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세력주인데 이 종목 제가 15년 애널리스트 하면서 세력들 종목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제 방에 있으신 분들 네이처셀 지금 오방률 또한 60% 수익 내고 오늘 다시 마이너스 5% 빠지는 거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10% 이상 수익 다시 내고 또 나왔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세력주들은요. 우리도 여기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얘네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거 풍문 찌라시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죠. 어저께 1억 210만원?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했다가 아직 지금 240 정도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가요. 1억 450만원이었어요. 이걸 돌파를 하는 시점은요. 사실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기대감이 언제 올릴지 이 부분이 좀 움직여줄 때 사실 우리 기술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즉 트럼프 순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비트코인, 하루는 건설주, 하루는 원전주인데 오늘 원전주 빠지죠. 그렇다면 내 순환매로 어디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혼자서 주식하면서 힘드신 분들은요. 이 작전 장교가 우리도 세력으로 움직이다. 이런 말씀 잘 못 드려요.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 유튜브에서 편하게 드리려고 좋아요, 구독만 하시면 누구든지 제가 무료로 다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실시간 대응 전략 이렇게 받아보실 분들 있죠. 필승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상단 번호 나가고 있죠. 필승 문자 주시면 이왕에 무료로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나는 텔레그램이 어렵다.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또 본다고 해도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자영업하시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게 사실 우리 기술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힘든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 실시간 대응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는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대응만 좀 받고 싶다.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럼 차트나 시황, 타점이나 대응 전략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기술 투자에만 대한 대응 전략을 모든 대응 문자로 좀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674-8706 있죠. 여기에 우리 기술 투자, 우기투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이 전략들은 다 문자로만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선배님들 저녁에 문자 늦게 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아직 문자 못 보내서 놓쳤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기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모든 전략은 문자로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사실 이전부터 비트코인 나오고 비트코인을 급상승했을 때마다 워낙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길게 빼봐도요. 예전 최고가 13,350원 터치했을 때도 그냥 한방에 간 종목이 아니에요. 굉장한 어마어마한 이런 중간중간에도 보면요. 이거 진짜 제가 이제 애널리스 15년을 했다 보니까 이 우리 기술 투자 올해도 봤고요. 네체셔도 마찬가지야. 2016년부터 스토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60% 이상 수익을 먹었던 게 우리 기술 투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동반적으로 세력들이 쭉 올렸다가 지금 이 가격이면 한번 거드릴게요.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냐. 3,000원까지 있던 종목이요. 13,000원을 갖습니다. 400%가 올라가다 털어내고 올라가다 털어내고 다시 매집하면서 올려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확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또 엄청나게 빼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렇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세력들이 그럴 때마다 다시 매집하면서 물량들을 많이 비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어떠세요? 여기 비어있죠. 안 나간 거예요. 선배님들. 그러면 지금도요. 선배님. 지금 세력들한테는 참 좋아요. 참 좋은 기회다. 왜? 지금 트럼프가 코인 대통령이나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1월 6일 대선까지 몇일 남지도 않았죠. 5일 남아있는데 이 5일 동안 엄청난 변동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어려운 자리고 되게 위험한 자리다. 제가 뉴스 하나만 볼게요. 1억 탈환한 비트코인 있죠. 최고가를 가르칠 거였는데 간밤에 어제 실제로 21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40만 원 더 오르면 정말 신고가까지인데요. 연말까지 랠리? 실제 가능합니다. 선배님들. 중요한 건 가능은 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술 투자를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워낙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 올랐어요. 선배님.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때입니다. 우리 선배님 만약에 이때 잡았어요. 아니 좋습니다. 상승할 때 29일 날 이때 저도 15% 이상 수익을 단탈 쳐놨으니까요. 이때 잡아서 쳐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종가가 14% 했으니까 한 12% 때 잡아서 쳐요. 좋습니다. 어저께 못 빠져나오셨다면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그랬을 거예요. 아직 매수가 부근이니까 괜찮겠지. 오늘 내려오면서 바로 하루에 8%가 손실이 나죠. 그리고 네일. 네일장에서요. 선배님들. 순환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뭐 예를 든 건데 네일장에서 만약에 이 자리까지 즉 9,100원. 9,000원이 깨질 것 같은 자리가 한번 훅 치고 올라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훅 치고 올라와서 9,000원을 여기까지 깨버리면 선배님 이거 진짜 멘탈 나갑니다. 제가 정말 많은 경우들을 봤고 대신 여기서 다시 끌어올릴 때 제가 그래서 두 번 그거 칠 때도 이거 지금 눌림목이니까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려도 정말 면밀하게 세력들을 관찰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기 때문에 왜 제가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 또 오르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퐁당퐁당 돼야 되는데 당퐁당퐁 되면 진짜 이거 이 한 종목으로만 마이너스 30% 40% 이상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선배님들 위험하시기 때문에 분명 수익은 낼 수 있는 게 맞아요. 제가 눈으로도 보여드렸고 실제 이미 이전에 제가 그 10월 16일날 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10월 16일날 영상에서 보고 먹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손실 보신 분이 이번에 먹으면서 본전까지는 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세력주들은 혼자 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작전 보좌관이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 승리 하나 바라보고 진짜 제가 열심히 보좌할 테니까 그냥 들어오십시오. 제가 저 10월 한 장 맞지 않아요. 대신 좋아요는 꼭 눌러주십시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이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필승이라고 문자 주시면 해당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는 이 텔레그램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모든 대응 문자로만 받아보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만 이분들은 8674-8706으로 문자 우리 기술자 우기투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부분들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장종의 중요한 자리가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제가 미리 힌트 드렸습니다. 중요한 자리 나올 거고요. 아울러서 그렇다면 우리 기술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변동성이 좀 있어도 단기 수익이 좀 절박하신 분이나 단기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선배님들 제가 네이처셀이 지금 주가가 7거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거래예요.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 제 영상 네이처셀 영상 이거 벌써 8일 전입니다. 1000명 이상이 보셨죠. 8일 전에 수익을 냈다 보니 제가 60% 이상의 수익을 또 낸 거고요. 또 한 번에 오늘 또 안 판 것도 아니에요. 오늘 다시 팔았다가 저점에 다시 사면서 또 추가적으로 10%가 더 수익이니까 사실 7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단기로서도. 그러면 이런 단기성으로 안전하게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단타는 내가 좀 위험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특별히 지금 우리 기술 투자 손실 부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2박 3일 3박 4일 요즘 제가 좀 실적이 괜찮죠. 네이처셀 3박 4일 55% 이상 수익이 났고요. 우리 기술 투자 이거 보고 사실 제가 수익 낸 거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벌써 두 번째 수익이니까 이것도 30% 이상 수익을 냈죠. G2 파워도 제가 2박 3일 동안 3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단기 수익들 괜찮으신 분들 특히 아마 직장 때문에 단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문자 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기대 수익은 15% 정도 되지만 요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또 제가 지금 트럼프 수혜주 너무너무 돌고 있는데 오늘 원전주 많이 빠지죠. 원전주 중에서 사실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거를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려고 지금 SMR 관련해서 AI 데이터센터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SMR 관련해서 우리 지금 냉각기를 시키는 게 경수로거든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경수로인데 이거를 소듬으로 전환을 해야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나 또 구글, 엔비디아 얘네가 투자하는 이 SMR을 대한민국이 수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지금 인허가가요. 대한민국은 대형 원전인 경수로를 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수로를 이제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신한을 3, 4억이 있죠. 거기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SMR도 이거 통과시켜주겠다고. 그렇다면 인허가 부분이 풀리면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수로에서 소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재료를 대는 기업은 국내 유일한 한 겹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산 애너빌리티랑 단독으로 MOU 체결했는데 시총이 1,800억 굉장히 낮죠. 이유는요. 이 소듬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수로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었기 때문에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겨우겨우 외국에 판매하면서 매출을 올렸던 종목이 이게 통과되버리면 엄청난 발주가 들어온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걸 히든 종목으로 진짜 종목들 꽉꽉 물려계시고 꽉꽉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종목들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선배님들 이런 테마성 종목 때문에 너무 아래위로 흔들리면서 저기 하지 마시고요. 3박 4일로 제가 안전하게 수익 내드릴 테니까 이기자라고 문자 주시면 이 부분 텔레그램 방이 아닌 문자로만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 매도, 매도만큼은 반드시 좀 따라주셔라. 왜? 제가 예전에 진양제약을 한번, 진양제약입니다. 이거 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진양제약, 제가 욕을 엄청나게 먹은 종목이에요. 이거 종목 추천, 종목이 20% 이상 급등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뭐라고 썸네일, 진양제약인데 썸네일 한번 찾아보세요. 세력, 텁니다. 이거 썸네일 내보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을 왜 턴다고 초를 치냐고 욕을 해주셨는데 문제는요. 제가 세력주들을 잘 보다 보니까 이거 20% 이상 급등해서 좋았는데 종가가 얼마였냐면 5%였어요. 고점을 잡으신 분들은 15% 손실이 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이거 제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엄청난 욕을 먹었지만 제가 그래서 선배님한테 말씀드린 게 모든 종목이란 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사실 매도를 못해서 손실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안전하게 수익 내서 무리기술 투자에 좀 묶여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로서 내가 수익이 좀 간절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대로 한번 수익 내드릴 테니까 문자 얘기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도요. 제가 지금 2시 18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3.84%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동향,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일부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과 지금 아무래도 일단 개인 분들과 같은 현재 자리에서 좀 겁이 나죠. 이해합니다. 그만큼 체력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게 너무 겁낼 필요도 없는 종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바닥에서 잡았을 때 제가 종가 배팅 아직 전이기 때문에 선배님들 영상 드린 거거든요. 빠르게 영상 주시면 종가 배팅하면서 또는 이 영상이 사실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니까 늦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또 한 번, 제가 벌써 의료기술 투자 두 번 먹었습니다. 또 한 번 내일도 대응할 수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제가 차분히 수익, 차분하게 15% 정도씩 수익 꾸준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승리하시고 우리 선배님들 승리를 위해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